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면 언제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최근 한남고생이 당한 사연이 인터넷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고생이 님들 경찰 찾아왔는데 이거 뭐냐. 헬스장 가려고 집 앞 나왔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내 이름 말하면서 어제 아파트 헬스장 갔냐고 물어보고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자기 옆봤다고 신고했다는데 cctv 인상차게 보니까 내가 특정됐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난 그냥 오줌만 쌌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경찰들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하고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경찰관이 이미 범죄자로 확정짓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칸막이 문을 두드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인상차게 살펴보니 본인으로 특정됐다는 남고생. 당연히 안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이 무시하고 이미 범죄자 취급을 함. 관할 부서 전화했는데 비협조적이고 사건 접수된 거 있냐고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음. 그 경찰은 본인이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개소리도 하게 됩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긴 한데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고죄 위험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심증이 된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함고생은 녹취록을 올리게 되는데 경찰은 반말을 찍찍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본인인 게 확인되었다는 말을 하죠. 또한 경찰 새끼들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직접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찰과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신고만 때리게 되면 한국 경찰 새끼들은 그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증거로 사용해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만들어가죠. 그리고 논란의 경찰서는 이 사항에 대해 성명문을 올립니다. 반말찍찍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경찰 새끼들은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절차대로 처리한 건가 싶네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께 정확한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왜 여자 화장실 앞에서 핸드폰을 하는 거야? 여자 화장실 앞 계단에 서서 폰을 하던 한남 존나 음침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한국 여자들은 피해망상에 빠져서 그냥 지나가다 잠시 멈춰 핸드폰만 해도 저지랄을 합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떠드는 한남들 맨날 같은 놈들이 저러고 있는데 개 이상해. 라면서 여자 화장실 앞에서는 수다도 떨면 안 된다는 한국 여자들. 스터디카페 다 좋은데 화장실이 찝찝하다 저번에 여자 화장실 앞에 한 남 서 있는 거 보고 찝찝해서 최대한 참고 화장실 안 써. 라는 식으로 남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하는 한국 여자들.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랑 마주쳤는데 여자 화장실 표지 확인하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라 그걸 헷갈릴 수 있나. 몰카 회수하러 왔나봐 라는 식으로 남성의 착각을 몰카 회수로 생각하는 조현병 환자들. 심지어는 남자 청소가 자꾸 여자 화장실 들어와서 개짜증나고 퇴사하고 싶어. 여자 화장실에 청소용품 많이 두는데 그거 가지러 들어오는 거 존나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라는 식으로 청소부도 증오하는 한국 여자들. 남성들은 아줌마들이 남자 화장실 들어오는 거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피해망상 가득할까요? 세금 50억 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을 했는데 적발 건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200만 번 점검하고도 적발이 되지 않았는데. 왜 여성들은 피해망상에 빠져서 남성들을 싸그리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걸까요? 저 남고생은 똑똑한 친구라서 곧바로 녹음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공론화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찍소리 못하는 건데. 녹음도 안하고 공론화도 안한 남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을까요? 부디 경찰은 여성에 일관된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억울함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러분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온 여자들을 볼 때마다 신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들도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남성들의 현실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걸 생활화합시다.